이선동 클린센터 저는 이선동 클린센터에서 보라약을 맡은 금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동 클린센터에서 선동 역할을 맡은 기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이선동 클린센터에서 정규 역할을 맡은 양승희입니다 파이팅 여기는 뮤지컬 이선동 클린센터 촬영 현장입니다 예 아주 아주 좋은 소재를 다루고 있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보러 오시면 금족 양과 세중군이 아주 아주 좋은 멋진 모습을 보여줄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에 폭염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많이 바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와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유쾌한 작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러 오세요. SH 아트홀에서 만나요.